비포츠 제비 가족들을 잡아먹어 부모가 도와줘요 은혜를 걷기 위해 제비가 석시를 안아준다 석시를 안아준다 방시를 심어 심어 커다란 방이 되었네 쓱싹쓱싹 톡질하세요 쓱싹쓱싹 톡질하세요 밥과 맛있는 음식들이 펑펑펑펑펑 부자가 되었네 신술쟁이 돌보는 제비 다리를 불어뜨려 박시를 받았다네 박시를 심어 심어 커다란 방이 되었네 쓱싹쓱싹 톡질하세요 슥삭슥삭 통틀어새 슥삭슥삭 통틀어새 슥삭슥삭 통틀어새 더러운 동물이 왓왓왓왓왓 콩고냥이 났다네 어느 날 우렁이 한 마리가 제비 가족들을 잡아먹어 동물과 도와줘요 은혜를 걷기 위해 제비가 박씨를 하나 준다 박씨를 심어 심어 커다란 박이 되었네 슥삭슥삭 통틀어새 슥삭슥삭 통틀어새 슥삭슥삭 통틀어새 슥삭슥삭 통틀어새 금은 고화가 펑펑펑펑펑 부자가 되었네 시술쟁이 돌보는 제비 다리를 불어뜨려 박씨를 받았다네 박씨를 심어 심어 커다란 박이 되었네 슥삭슥삭 통틀어새 슥삭슥삭 통틀어새 슥삭슥삭 통틀어새 슥삭슥삭 통틀어새 무서운 두께미들이 나타났다 공고령이 났다네 이 소식을 들은 착한 흥부는 놀부를 데리고 와서 오순도순 착하게 잘 살았어요 ippu profession 설득 manageable 잘될 aremos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